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4회 할 차례입니다 28번부터 할께 문법 문제니까 좀 합시다 칠판 깨끗하죠? 저 뒤에 고무장갑 보이냐? 손실에서 집에서 고무장갑 갖고 왔어 칠판 닦으려고 자 할께 잘 봐 비용 절감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해석은 가급적 하지 맙시다 요거는 뒤에 우리 지문 개수 좀 늘려야 되니까 오늘은 꼭 3개 하자 알았지? 자 1번 먼저 봐봐 구문 설명 위주로 할께 자 보시면 1번에 보면 1번에 지금 대세 밑줄 거져 있지 그치? 1번 대세 밑줄 거져 있으니까 그 앞에 앞에 쏘 보이죠? 쏘에다가 세모 쳐놓고 대세에다가 세모 쳐놔 쏘댓 구문입니다 쏘댓 구문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한번만 다시 정리할께 잘 봐봐 이제 쏘물결댓 주어동사 요 패턴으로 기억을 해놓으시고 일단 쏘물결댓 주어동사 요렇게 나오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물결에서 좋게 너무 물결에서 이때 됐은 그 결과 요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 너무 물결에서 그 결과 주어는 동사다 또는 주어는 동사이다 너무 물결에서 그래서 주어는 동사다 주어는 동사이다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 중학교 때 쏘댓 구문 배우면 거의 다 이 뜻으로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거 수능특강 교재에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 요렇게 나와있어 명사가 앞에 먼저 나와 명사가 앞에 먼저 나오고 물론 요 앞에는 이제 문장이 쭉 진행이 되는 거야 문장이 쭉 진행되다가 명사가 먼저 나오고 요 명사의 뒤에 쏘 형용사 됐구문 요것도 결국엔 쏘댓 구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때 해석법이 좀 달라 1번하고 여기서는 요 됐을 그 결과 그래서 라고 하는 결과의 뜻으로 해석한 거거든 근데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말로 먼저 할게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석했다 지금 요 됐을 정도로 해석했지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때 됐을 정도의 부사절 요렇게 부르는 거야 이때 됐은 결과의 부사절 요렇게 부르고 용어는 몰라도 좋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다시 적읍시다 여기다가 주어가 여기 뒤에부터 하는 거야 대절 먼저 주어가 동사할 또는 주어가 동사일 정도로 그렇게 혹은 매우 형용사한 명사 요렇게 해석하라고 해석 방향을 잘 기억해놔 다시 갑니다 요 뒤에 붙어라 그랬어 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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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할 정도로 이때 됐은 정도의 뜻이라고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소하고 대시 소하고 대시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는 요렇게 해석하라고 이해 됐죠? 두번째 근데 소와 대시 떨어지지 않고 소와 대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연이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응? 이때 해석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 소 대 연이어 나오면 이때 소 대시 이렇게 연이어 나오잖아 그러면 첫번째는 그래서 그 결과 요 뜻이야 요 위에 거랑 똑같네 그러면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다 그 결과 주어는 동사하다 요렇게 해서 가라는 얘기야 됐어? 근데 요렇게 해서 말이 안될 때가 있어 안되면 다른 뜻이란 얘기지 두번째 뜻은 뭐야? 기억나는 사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또는 주어가 동사하도록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요 쏘댓 뒤에 나오는 요 절 이 동사의 앞에 이 동사의 앞에 간혹 조동사가 간혹이 아니야 자주 나와 요 동사 앞에 조동사가 나올 때가 있어 조동사 캔이나 메이 같은 게 주로 자주 나와 그래서 쏘댓 캔 쏘댓 메이 요 패턴으로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요렇게 해석하는 거고 알아들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쏘댓 사이에 뭐 끼어들어가 있으면 너무 형부해서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됐어? 근데 요 쏘댓 구문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대절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된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될 때도 있다고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그렇게 형용사한 명사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매우 형용사한 명사 요 패턴으로도 알아들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지문으로 가세요 여기서는 별다른 거 없어 그냥 해석만 빨리 할게 컷팅 코스트 컷팅 컷하면 자르다 절단하다지 자른다는 거야 뭘 자른데 코스트 비용을 자른데 비용을 자른다는 건 비용을 늘리는 거야 비용을 줄이는 거야 비용을 줄이는 거지 그래서 컷팅 코스트라에 통째로 외우세요 비용 절감 이란 뜻입니다 비용 절감 비용을 줄이는 것은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뭘 향상시킬 수 있겠어? 비용이 줄어들면 수익이 올라가겠죠? Profitability 여기야 얘가 수익성이란 뜻이야 비용 절감은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but 하지만 그러나 only 단지 up to a point up to a point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 뜻이야 어느 정도까지 only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비용 절감은 비용 절감은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루어 갈게 자 if 만약에 the manufacturer 제조업자가 cut cost 비용을 절감한다면 됐어? 근데 비용을 어떻게 절감한다면야 so that 꿈은 나왔으니까 너무나 깊게 비용을 절감해서 이 얘기지 너무나 깊게 비용을 절감해서 그래서 그 결과 doing so 얘가 동명서로 주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 harm 해롭게 한다면 이 얘기야 뭘 해롭게 해 the product quality니까 제품의 질을 해롭게 한다면 됐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을 망가뜨린다면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비용 절감하려고 제품의 질이 낮아져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이 그 물건 계속 사서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야 더 나빠지는 거야 더 나빠지는 거지 그 얘기 나오는 거야 봐봐 이제 해볼게 다시 한번 만약에 제조업자가 비용을 너무나 깊게 너무나 많이 절감해서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즉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제품의 질을 해롭게 한다면 then 그러면 the increased profitability 그 증가된 수익성은 will be 뭐 뭐 일 겁니다 뭐 일 겁니다 should live 이거 뭔 뜻이겠어 직역하면 짧게 산단 얘기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또는 단명의 뜻이야 그건 단기적일 겁니다 이 얘기야 기간이 길진 못할 겁니다 수익성이 늘어나는 기간이 길진 않을 겁니다 이 얘기야 됐죠 넘어갑니다 자 a better approach 여기까지 더 좋은 접근법은 is 입니다 뭐입니다 to improve 향상시키는 것 입니다 뭘 향상시키는 게 더 좋은 접근법이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접근법입니다 됐냐 자 만약에 비즈니스 기업들이 이때 비즈니스는 사업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야 회사 말하는 거야 만약에 기업들이 can get 얻을 수 있다면 뭘 얻을 수 있대 근데 more production이니까 더 많은 제품을 더 많은 생산품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 누구로부터 근데 from the same number of employees 자 여기 단어 조심해 employee employee 하면 고용하다란 동사지 고용하다란 동사 뒤에 ee가 붙어있네 그러면 사장이야 직원이야 ee는 ee는 직원이야 er이 붙어야 사장이 되는 거야 고용주 단어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같은 수의 직원으로부터 이 얘기야 직원 수는 늘렸어 여전히 똑같아 직원 수는 여전히 똑같아 근데 직원 수는 똑같은데 제품은 더 많이 얻는다면 이 얘기야 됐어 만약에 기업들이 똑같은 수의 직원들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얻을 수 있다면 데이 그것들은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기업들 얘기하는 거야 기업들 지금 비즈니스에서 복수로 돼 있죠 복수형 대입명서 데이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베이지컬리 기본적으로 아 탭핑 인투 자 탭 인투라는 표현 탭 인투가 무슨 뜻입니까 탭 인투 외워야 된다 탭 인투가 무엇을 이용하다 또는 무엇을 활용하다 이용하다 활용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누구와 친구가 되다 이 뜻이야 누구와 친구가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탭 인투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 누구와 친구가 되다 여기서는 당연히 앞에 뜻이겠죠 다시 봐봐 이제 자 직원 늘리지 않았어 직원을 늘리면 뭐가 더 많이 나가 회사에서 직원을 늘리면 뭐가 더 많이 나가겠어 그 직원들한테 인건비 월급 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직원은 늘렸어 똑같은 수야 똑같은 수의 직원인데 제품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이게 더 많이 만든다면 됐어 그러면 그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용하는 것입니다 됐어 뭘 이용하는 거야 프리머니 돈은 돈인데 공짜의 돈이니까 우리 공짜로 생긴 돈 꽁돈이라고 얘기하죠 공돈 됐어 그 뜻이야 공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야 됐냐 데이 그들은 겟 얻습니다 뭘 얻어 뭘 프로덕트니까 더 많은 제품을 얻습니다 근데 제품은 제품인데 뭐 할 제품이야 투셀이니까 팔 더 많은 제품을 얻습니다 판매할 더 많은 제품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프라이스 프라이스 하면 가격이란 뜻이죠 뭐의 가격인데 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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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제품의 가격은 가격이 진짜 주어야 프라이스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단수니까 동사 폴의 S 붙어 있는 거야 폴이 동사로 뭔 뜻입니까 폴 떨어지다 어 떨어지다 자 그 회사들은 판매할 더 많은 제품을 얻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품의 가격은 폴 떨어집니다 가격이 더 싸진다는 얘기지 됐어 여기까지 아무 하자 없어 지금 자 에스롱에즈에다가 세무처놓으세요 에스롱에즈가 뭔 뜻입니까 에스롱에즈 접속사로 뭐뭐 하는 한 이 뜻이야 뭐뭐 하는 한 조건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한 됐어 그러면 얘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겠지 그지 자 표시합니다 자 어떤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야 근데 여기 보면 지금 OR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 OR로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주어자리에 명사 OR 명사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OR의 뜻 자체가 뭐야 이거 또는 이거지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OR로 연결되는 주어는 단수 취급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그럼 봐봐 다시 machinery 하면 이건 기계란 뜻이야 기계 기계나 기계류 employee training 하면 해석하면 직역하면 뭔 뜻이겠어 이게 직원 훈련이지 회사에서 직원들 회사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거 연수라는 말 기억나 들어본 적 있어 연수 간다 워크샵 같은 거 그런 직원 연수란 뜻이야 여기서는 알겠어 그럼 다시 이제 기계 또는 직원 연수야 근데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이지 여기 지금 동그라미 3번 봐봐 아 이거 미안 이거 빼먹었는데 설명 베이직컬리 하면 내가 아까 이거 해석 어떻게 어떻게 해석했어 기본적으로 여기 베이직까지만 봐봐 베이직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기본적인 이라는 형용사야 그냥 로이 붙여가지고 부사로 바꿔놓은 것 뿐이야 부사는 영양가 있어 영양가 없어 부사가 무슨 뜻이었어 부사 자체가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부가에서 수식하는 말이 부사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 부사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 거야 어차피 얘 빼봐 얘 빼도 they are tapping into 해가지고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해가지고 문장이 하자 없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부사 정도는 들어가도 돼 이해 돼 얘는 있어도 되는 말이야 됐지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일단 아까 얘 하던 얘기 이어서 자 여기 에스롱에즈가 접속사니까 여기 더부터 트레이닝까지가 문장에 주어야 자 주어 뒤엔 뭐가 필요한 거야 주어 뒤엔 본동사 있어야죠 자 본동사 어디 있겠어 3번이 그거 물어보는 문제야 3번 보니까 리드에 지금 이디부터 있는 과거 형태지 그치 얘가 과거형 본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분사 pp일 수도 있는 거야 과거형 동사라면 본동사 맞지만 과거분사 pp는 본동사야 본동사 아니야 과거분사는 준동사죠 됐어 준동사는 동사 역할을 못해 동사 역할을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3번 밑줄에 쓰여 이진턴 리드가 본동사냐 본동사가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본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코스트가 본동사야 그리고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할 때 주어 자리에 이렇게 or로 연결되는 주어는 뭐 취급하라 그랬어 단수 취급하라 그랬지 단수니까 동사 코스트 뒤에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야 s부터 있는 거야 됐냐 그러면 여기 주어와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간 여기 need to 부터 improvement까지는 다 앞에 거 이렇게 수식이야 됐어 그럼 해석해볼게 이제 자 기계 또는 직원 연수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뭘 필요로 해 필요로 돼 필요로 되는 거야 되는 거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이리 쓴 거야 근데 뭘 위해 필요로 되는 거야 뭘 위해 요구되는 거야 productivity improvement니까 생산성 향상 됐냐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계 혹은 직원 연수가 코스트 비용이 듭니다 근데 less야 비용이 더 들어 비용이 덜 들어 비용이 덜 드는 한 비용이 덜 든다면 이 얘기지 됐어 근데 뭐보다 비용이 덜 든데 the value of the productive gains 여기까지 생산성 개인이면 개인이 뭔 뜻이야 봉사로는 개인 얻다란 뜻이지 생산성을 얻는다는 얘기니까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성 향상의 가치보다 이 얘기야 됐어 다시 해볼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기계나 혹은 직원 연수가 비용이 덜 든다면 이 얘기야 뭐보다 비용이 덜 들어 생산성 향상의 가치보다 비용이 덜 든다면 이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an easy investment investment가 뭔 뜻이게요 m,n,t 빼 invest가 뭐야 투자하다란 동사야 invest는 투자하다란 동사 그 동사 뒤에 m,n,t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야 투자 됐어 그것은 쉬운 투자입니다 근데 누가 뭐하기에 쉬운 투자냐면 자 여기 봐봐 투메이크니까 투부정사 보이지 이거 전에 매번 하던 얘기야 투부정사의 앞에 지금 어떤 형태로 나와있어 4플러스 목적격 나와있죠 투부정사의 앞에 나온 4플러스 목적격 얘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가 투부정사의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됐어 그러니까 이 any business 어떤 기업 어느 기업 이라고 주어처럼 해석하고 그 뒤에 투부정사에 쓰인 동사 make 있지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다시 어떤 다시 그것은 어떤 기업이 하기에 쉬운 투자입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어 이해돼 자 그럼 3번도 앞에 명사수식하는 과거분사 pp니까 요니리드 요거 과거형 본동사 아닌 거야 과거분사 pp야 됐어 그러니까 맞는 거야 넘어갑시다 자 프로덕티브티 인프브먼트 생산성 향상은 생산성 향상은 아 입니다 여기 좀 지우고 갑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필기 좀 할게 답은 일단 4번입니다 4번이 답인데 왜 뭘로 고쳐야 되는지 확인할 거야 자 봐봐 자 표시 다시 하면 여기 프로덕티브티 인프브먼트 얘가 문장에 주어야 아가 동사야 뒤에 보니까 에즈 에즈 보여 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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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비교라고 배웠습니까 에즈 에즈 무슨 비교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 이렇게 배웠지 그리고 내가 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에즈 에즈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할 때 에즈와 에즈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에즈와 에즈 사이에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둘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된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 이거 했던 거 기억나 이때 앞에 에즈하고 뒤에 에즈는 품사가 다르다 그랬지 뒤에 에즈는 접속사 에즈야 앞에 에즈는 부사 에즈인 거고 접속사 에즈 해석법 어떻게 열어라고 그랬냐 접속사 에즈 해석법 어떻게 열어라고 그랬어 전에 앞글자 떼가지고 막 얘기했잖아 떼떼다 처럼 하면서 뭐뭐 읽지라도 기억나 떼떼다 처럼 하면서 뭐뭐 읽지라도 요 두번째 나오는 요 aege지 이시 얘가 접속사로 뭐뭐봐 처럼 ¯ rocky 이 뜻이야 뭐뭐처럼 형용사하다 뭐뭐처럼 부사하다 요 뜻인 거야 알겠어 뭔 얘기인지 적용시켜 볼게 as as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형용사 important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앞에 b동사 a 보여 b동사 a는 뭐뭐이다 뭐뭐다 라는 이 형식 동사인 거야 그럼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보호 필요하죠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간다 그랬는데 명사나 형용사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important가 이 b동사 is의 보호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야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to the economy 하면 이거는 경제에 라는 부사구에 불과한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됐어 자 day 그것들이 두 하는 것만큼 하는 것처럼 요거거든 근데 어디에 한대 그것들이 to the individual business니까 여기까지 개별적인 기업 각각의 기업에 하는 것만큼이나 이거야 근데 어떤 기업인데 그것들을 만드는 기업 됐어 이때 됐은 주격 관계되면서 됐입니다 됐냐 답은 4번이라 그랬지 뭐로 고쳐야겠어 내가 여기 다시 해볼게 해석 다시 해볼게 봐봐 잘 들어 자 생산성 향상은 그것들을 만드는 각각의 기업에게 그것들이 하는 것만큼이나 경제에 중요합니다 이 얘기거든 일단은 내가 여기 단어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한 건데 답은 4번이야 두야 뭐로 바꿔야겠어 자 필기 먼저 합시다 일단 오늘은 내가 풀고 다음에 또 이런 대동사 문제가 나오면 그땐 니네가 풀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봐봐 여기 내가 대동사라고 썼어 대동사 대명사의 뜻을 알지 우리 이제 대명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지 그럼 대동사는 무슨 뜻이겠어? 앞에 나온 동사 부분을 대신하는 말이 바로 대동사야 됐어? 그러면 대동사라는 걸 썼을 땐 대동사라는 걸 썼을 땐 요 대동사 두가 가리키는 게 이미 저 앞에 한 번 나왔단 얘기야 됐어? 자 앞부분에 사용된 동사 봐봐 앞부분에 사용된 동사 뭐야? 비동사 아가 쓰였지 그치? 보여 두네? 그럼 여기 좀 더 할게 봐봐 자 대동사라는 건 대동사라는 건 앞에 나온 동사 부분을 대신하는 말이 바로 대동사입니다 됐어? 자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야 앞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대동사 역시도 똑같이 비동사 써주면 돼 앞에 쓰인 동사가 조동사야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조동사를 써서 그 동사를 대신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앞에 사용된 동사가 일반 동사야 앞에 일반 동사가 사용됐을 때 그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바로 이 do나 does나 did 셋 중에 한 놈인 거야 그럼 do, does, did는 차이점이 뭐야? 주어의 인칭, 수, 시제를 잘 고려해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뭔 얘기인지? 답은 이거야 주어 day 뒤에 동사가 do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 do가 아니라 are로 고쳐야 돼 왜? 앞에 쓰인 동사가 뭐야? 비동사 a지 앞에 비동사 사용됐지? 그러니까 뒤에도 똑같이 일단은 무슨 동사 써야 돼? 비동사 써야 돼 근데 주어가 뭐야 지금? day지 day는 몇 인칭? 3인칭이면서 복수지요? 그리고 시제가 뭐야? 현재지?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복수이면서 현재니까 a 쓰는 거라고 됐어?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이 비동사 a 뒤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저기서 설명 다 했네 비동사는 2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2형식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보어까지 그래, 주격 보어까지 나와야 정상인 거지 근데 여기는 봐봐 지금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보어 없고 그냥 부사구가 바로 나와버렸단 말이야 여기까지 왜 그랬겠어? 여기 비동사 뒤에 보어 왜 안 썼겠어? 이미 앞에 있으니까 저기 내가 보어 어디다가 보어 어디에 어떤 단어에다가 보어 표시해놨어? 이거 형용사 important에다가 보어 표시해놨지? 그러니까 원래는 they are important 여기도 똑같이 여기 있었던 말이야 이 말이 있었어 똑같이 근데 앞에 이미 보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important는 그냥 생략하고 안 써버린 거야 됐냐? 뭔 얘기인지? 그럼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다시 해볼까? 봐봐 생산성 향상은 생산성의 향상은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것도 앞에 나와있는 저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 생산성 향상이 그것을 만든 각각의 기업에게 중요한 것처럼 이 얘기야 됐어?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그 생산성의 향상을 만들어낸 회사에도 중요한 것처럼 어디에도 중요하다는 거야? 2D 이코노미니까 어디에도 중요하대? 경제에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건 개별 기업에게 중요한 것만큼이나 전체 경제에도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게 대동사야 이해 안 되는 사람 대동사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대동사 대동사란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한 게 대동사야 앞에 쓰인 동사가 비동사면 그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 역시 똑같이 비동사로 써주면 돼 됐어? 이때 조심할 건 이 비동사 앞에 나오는 주어의 인칭, 수, 시제 고려해서 am, is, are, was, were 그 중에 하나 골라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앞에 쓰인 동사가 조동사라면 뒤에 나오는 대동사 역시도 조동사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사용된 동사가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일 땐 대동사로 뭐 쓴다고? do, does, did 중에 하나 쓴다고 이때는 이때는 역시 주어의 인칭, 수, 시제 고려해서 셋 중에 하나 골라주는 거야 알아들었냐? 지웁니다 다음엔 대동사 문제 나오면 니네가 풀어야 돼 넘어갑시다 5번 보세요 5번 5번은 비동사 아에 밑줄 거져 있네 그치? 자 니네가 한번 해봐 분석해봐 주어, 동사, 접속사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동사, 접속사 본동사 어딨어? 본동사 여기 레이즈 보이지? 아 보이지? 본동사 몇 개 나왔어? 본동사 두 개니까 뭐 몇 개 있어야 돼? 접속사 한 개 접속사 어디 있습니까? 엔드 보이죠? 됐어? 각각의 주어 찾아 이제 레이즈의 주어 누구겠어? 요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여기 복수로 돼 있네 그치? 주어가 복수니까 레이즈, 복수형 아, 복수형 맞아, 틀려 맞지? 이 비동사 아의 주어도 예인 거야 겹치니까 그냥 따로 안 써버린 것 뿐입니다 됐지? 자, 혼동어이 레이즈 전에 네 가지 다 알려줬어 레이즈 혼동어이만 얘기해봐 레이즈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레이즈 어, 레이즈는 규칙 변화라고 그랬지? 레이즈 레이즈드 레이즈드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어, 무엇, 무엇을 뭐뭐를 올리다 상승시키다 또 무엇을 기르다 양육하다 그 다음 그 다음 레이즈 머니 하면 뭔 뜻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어 돈을 모으다니까 모금하다 이렇게 외로 했었죠? 됐지? 그 다음에 레이즈 말고 혼동어이 뭐 얘기했었어? 말로만 해봐 라이즈 어라이즈 레이즈 그 밑에 뭐 적어줬어? 어라우즈 됐지? 네 가지 필기 돼 있을 거야 아직 확실히 못 외우는 사람들은 열심히 써서 또 외우세요 알겠지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34번 펴세요 34번 합시다 34번 빈칸 넣기 문제 3점짜리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빈칸을 제일 어려워하니까 빈칸도 자꾸자꾸 해버릇해야죠 자 보자 이제 빈칸 출원 문제야 자 우리 입장 한번 바꿔보자 니네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야 원래는 이 한 지문이 이 지문 멀쩡한 한 지문을 니네한테 갖다 주고서 이 지문 가지고 빈칸 넣기 문제 좀 내주세요 이렇게 니네한테 부탁한 거야 응?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한 지문에서 빈칸을 뚫을 정도면 니네 같으면 중요한 부분에다가 빈칸 뚫겠어? 아니면 아무 영향가 없는 데다가 빈칸 뚫겠어? 중요한 부분에다가 빈칸 뚫어 놓겠지? 그치? 그치? 빈칸 추론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지문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 어떤 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글의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해? 어 주제나 요지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그치? 그러니까 빈칸 추론 문제는 주로 주제문에 빈칸이 뚫려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주제문만 중요한 거야? 이 그냥 떨렁 주제문만 하나 딱 써놓고서 이렇습니다 하고 끝내는 글은 없지 주제문을 적어줬으면 그 주제가 왜 말 그대로 주제에 해당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빈칸 추론은 보통 주제문 아니면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문 요 두 부분 중에 한 곳에다가 빈칸을 뚫어 놓을 거란 얘기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일단 빈칸 추론 문제 나오면 아 이 밑줄을 쳐져 있는 부분이 이 글의 뭐구나 주제구나 이 얘기야 됐냐? 근데 딱 읽어봤을 때 주제라고 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아니면 뜬구름 잡듯이 전체적으로 나와 뜬구름 잡듯이 전체적인 얘기 좀 상위의 개념이 쓰이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딱 이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을 보고서 빈칸을 뚫려 있는 문장을 보고서 이 지문 내용 자체가 좀 세부적이다 구체적이다 그러면 아 이거 근거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을 봤는데 아 이거 되게 아 뭐야 전체적이다 이러면 주제문이고 세부적이다 이러면 근거문에 해당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부터 보자 자 일단 빈칸 포함된 문장 봅시다 자 if you want if you wanna influence people to act a certain way 여기까지 자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뭘 원해? to influence니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이 얘기야 자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근데 people 사람들한테 뭐 하도록 to act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이 얘기야 됐어? 근데 어떻게 행동해? a certain way니까 여기 앞에 전치사 in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야 in a certain way 해도 되고 그냥 a certain way 해도 돼 특정한 방식으로 이 얘기입니다 됐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자 만약에 네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자 데어리스 데어라 데어리스 단수명사 데어라 복수명사 무슨 뜻이야? 맨날 하던 거잖아 데어리스 단수명사 데어라 복수명사 무슨 뜻의 문장이라고 그랬어? 네? 데어리스 단수명사 데어라 복수명사 존재의 뜻이라고 그랬지? 있다 어? 자 만약에 네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주어 뒤에 나오지요? 근데 뒤에 봤더니 few 쓰였어 자 few하고 a few little하고 a little 전에 구별했었지? 자 여기 few 앞에 어 있어 없어 few 앞에 어 없지 어 없으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부정일 때 few가 뭔 뜻이야? 거의 없는 애 뜻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데어라 few 하면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야 뭐가 거의 없어? 더 강력한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야 뭐보다 강력한 방법이 없대 to give 주는 것보다 누구에게 뭘 줘? the impression 아 여기 설명식으로 나왔네 어떤 인상을 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인상은 인상인데 어떤 인상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니네가 채워라 이 얘기야 됐어? 뭔 얘기인지? 어?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내용 한번 볼게 봐봐 잘 봐 자 위 우리는 extremely extremely가 뭔 뜻입니까? 극도로 매우 몹시 이 얘기야 우리는 몹시 responsive 반응적입니다 매우 반응적이다 매우 반응적이다 이 말은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야 잘 못한다는 얘기야 매우 반응적이라는 얘기는 반응을 잘해 잘 못해 잘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우리는 매우 반응적입니다 매우 반응을 잘합니다 뭐에 반응을 잘한데 what we perceive people around us to be doing까지 여기 왓에다가 네모 좀 쳐놔 관계대명사 왓입니다 일단 관계대명사 왓인데 무슨 격이게요 니네가 한번 확인해봐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무슨 격 관계대명사겠어? 분석하면 나올텐데 we가 주어야 perceive 동사야 people이 목적어야 around us은 앞에 people 수식이야 뒤에 to be doing 얘가 목적 부어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여기 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to be doing이니까 하고 b 플러스 ing 보여? 하고 있는 것 이 얘기야 됐냐? 다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perceive perceive가 뭔 뜻이냐? 인지하다 인식하다 다시 해볼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인지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반응적입니다 이 얘기야 돼?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반응을 잘한다 이 얘기라고 됐어?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야 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을 인지하는데 네 다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해 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 일에 대해서 매우 반응적이래 매우 반응을 잘합니다 이 얘기야 자 This unconscious function 여기까지 문장에 주어 자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은 has helped 동사 help 보이지? help 공식 뭐야? help 공식 help 공식 뭡니까? help 원형이나 투부정사 help 목적어 원형이나 투부정사 help 목적어 with 명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여기서 보니까 뭐야? help 목적어 원형이나 투부정사니까 make 대신에 to make 들어가도 되죠? 그럼 해석하면 뭐야?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은 우리가 make 만드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and 근데 만들긴 만드는데 뭘 만들어? 여기 뒤에 봐봐 quick and good life saving decision 일단 여기서 make make decision 보여? make decision 하면 뭔 뜻인데? 결정을 만들다니까 결국에는 결정을 하다란 뜻이지 그치? 근데 결정은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냐면 quick 빠르고 됐어? 빠르고 좋은 결정이야 근데 life saving 이니까 목숨을 구하는 빠른 결정 좋은 결정 됐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이 얘기야 언제 throw out history 역사상 역사를 통틀어 역사 내내 됐냐? 다시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능은 우리가 역사 내내 빠르고 그리고 좋은 생명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왔습니다 이 얘기야 됐지 어스터디 한 연구가 had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었냐면 여기 뒤에 어순 잘 봐도 해야 돼 how powerful this factor is 까지 자 전에도 했었던 거야 감탄문 어순 두 가지 뭐 얘기했습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랑 how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있다 그랬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어순 뭐야 와라 혁명 주동 how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형부 주동 여기 봐봐 how 보이지 how 뒤에 powerful 여기는 형용사 나와있네 뒤에 주동 how 형부 주동이죠 그럼 여기 봐라 how의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이때 how는 무슨 뜻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how 혼자 쓰임의 해석법이 뭐야 의문사 how 자체는 어떻게란 뜻이지 근데 얘 뒤에 형용사나 부사 쓰였지 그럼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슨 뜻으로 해석하라고 아 니네가 말을 만들 줄 알아야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전에 적어준 것 같은데 안 적어줬어도 말을 만들어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와 얼마나 라는 뜻이야 얼마나 얼마나 뭐뭐한지 얼마나 뭐뭐인지 이렇게 알겠어 얼마나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볼게 한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었냐면 this factor 이 요소가 이 요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 다음 one practical experiment experiment 하면 얘가 실험이라는 명사입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실험이 뭐뭐였습니다 한 가지 실용적인 실험은 어떠어떠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근데 어떤 실험인지 모르잖아 설명해줘야지 자 여기 봐봐라 뒤에 conducted 이디에 동그라미 쳐놔 conduct가 뭔 뜻이야 conduct가 무슨 뜻입니까 conduct 어떤 이디나 활동을 하다의 뜻이야 두 같은 거야 두 하다 그 다음에 지휘하다 라는 뜻도 있어 하다 시행하다 지휘하다 여기서는 이디니까 한 거야 행해진 거야 행해진 이 뜻이야 알았지?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볼게 봐봐 하나의 실용적인 실험은 어떠어떠한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행해진 시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근데 어디에서 시행되었냐면 여기 뒤에 where 장소 나오죠? 어디에서 시행이 되었대? a hotel 한 호텔이 한 호텔이 바란 거야 뭘 바랬대? their guests 그들의 손님들이 뭐하기를 to reuse use면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 뜻인데 re 붙었으니까 다시 사용하기를 바랬던 호텔 됐어? 뭘 다시 사용하기를 바랬대? 타워를 근데 어디에서? in their rooms니까 그들의 방에서 이해 돼? 한번 다시 해볼게 한 가지 실용적인 실험은 한 가지 실용적인 실험은 한 호텔이 그들의 손님들이 그들의 방에서 타워를 재사용하기를 바랬던 바랬던 그 호텔에서 시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데이 그들은 이때 그들은 호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들은 decided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동사 decide가 무슨 뜻입니까?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지 동사 decide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자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뭐하기로 to put out이니까 put은 노타의 뜻이고 out은 받게지 밖에 내놓는다는 얘기는 밖에 내 건다는 얘기야 됐어? 뭘 내걸어? a few signs니까 a few 내? 아까는 few 앞에 어 없었지 근데 지금 어 있지 어 있으면 무슨 뜻이야 약간의 몇몇의 뜻이죠? 자 몇 개의 signs 표시판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지? the first sign 첫 번째 표시판은 cited 사이트 하면 요정서 알아나야 돼 동사야 사이트 인용하다 언급하다 인용하다 언급하다 첫 번째 표시판은 언급했습니다 뭘 언급했어? environmental reasons니까 환경적인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손님들한테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워를 재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판을 걸었다는 얘기야 자 엔드 그리고 the second sign 두 번째 사인은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said 뒤에 종속 접속사 that 있었는데 지금 생략된 거야 자 두 번째 표시판은 that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that 이하가 뭐야? 그 호텔이 would donate donate이 뭔 뜻입니까? 어 그 호텔이 기부할 거라고 뭘 기부할 거야? operation이니까 어떤 한 몫을 일부분을 기부할 거라고 뭐의 일부를 기부할 거래? end of year end of year이면은 한 해에 말을 말하는 거지 연말에 이 얘기야 연말 런드리 세이빙 런드리 세이빙이면 런드리가 뭔데? 런드리가 세탁 됐어? 런드리 세이빙이면 세탁비 절약한 걸 말하는 거야 됐어? 손님들이 타워를 한 번 더 쓰면 세탁을 자주해 조금 덜해 조금 덜해도 되겠지 그러면 세탁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세탁비 절약한 거에 일부분을 기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자 더 쓸 사인 세 번째 표시판은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주었냐면 역시 이 뒤에도 똑같이 종속 접속사 that 있었는데 지금 생략된 겁니다 대디가 뭐냐면 the majority of 하면 뭔 뜻이야 이게? 더 majority of 더 majority of 하면 대다수의 무엇무엇들 이 뜻이야 대다수의 무엇무엇들 그럼 여기 뒤에 더 majority of 게스트니까 대다수의 손님들이 이 얘기야 대다수의 손님들이 대다수의 손님들이 reuse is 재사용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재사용했대 그들의 타워를 at least at least 뭔 뜻인데 적어도 최소한의 뜻이지 적어도 최소한 once 한 번 더 재사용했다 이거야 뭐 하는 동안에 during their stay 그들이 머무르는 동반에 적어도 한 번 재사용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야 굉장히 뭔 말인지 표시판 지금 몇 개 나왔어? 표시판 세 개 나왔어? 첫 번째 거는 환경을 이유로 재사용해라 두 번째 거는 뭐야? 세탁비 절약한 거 있으면 연말에 기부할 거다 그러니까 재사용해라 세 번째는 뭐야? 다른 사람들도 재사용했다 됐어? 자 그 세 가지 표시판 중에서 to their surprise 놀랍게도 란 뜻이야 이건 아예 그냥 외워버려 수거니까 이렇게 외워 to one surprise 여기 원스는 소유격이란 뜻이다 이거 to one surprise 하면 놀랍게도 이 뜻이야 놀랍게도 누가 놀랐는지를 여기다 써주면 돼 소유격의 형태로 알았지? 놀랍게도 이때 대열 들어갔잖아 누가 놀라웠다는 거야 대열이니까 누가 놀랐다는 거야 그들이 놀랐다는 거지 뭘 그지? 놀랍게도 게스트 손님들은 responded 반응했습니다 most positively 이니까 어떻게 반응했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얘기야 뭐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했대? to the third sign 세 번째 표시판에 세 번째 표시판이 뭐였는데? 다른 사람들도 재사용했다 어? 그럼 여기 봐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했다라는 말은 결국 뭐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우리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인식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잘 반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없어? 어?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표시판을 이런 표시판을 만들었더니 아니나 달라 사람들이 실제로도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그 표시판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했대 됐어? 그러면 봐봐 이제 이런 식의 인상을 이런 식의 인상을 주라는 거야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 이 얘기라고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보기 한번 봐봐 어렵냐 이거? 자 뒤에 보기 봐봐 이제 답은 몇 번이겠어? 어 1번이야 답은 1번 Others 다른 사람들도 Are doing 하고 있다 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래 근데 뭘 하고 있어? 리액션 그 행동을 하고 있대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인데 네가 바라는 행동이야 그들이 하기를 바라는 행동 됐어? 다시 해볼게 자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네가 그들이 하기를 바라는 방식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래 그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으니까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자 이제 한 개만 더 합시다 40번 이 아니네 어 39번 봅시다 39번 흐름과 관계없는 거 자 39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자 본동사 내가 먼저 찾을게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있는 커지드 이거 현혹되면 안 돼? 이거 과거분사 pp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food shortage 얘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식량 부족 됐어? 근데 어떤 식량 부족이냐면 약이 된 식량 부족이야 뭐에 의해 약이 되었대? 글로벌 월밍 여기까지 글로벌 월밍이면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약이 되는 식량 부족은 could force 자 동사 force 나와있는 거 보여?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 force가 강요하다 강제로 시키다 이 뜻이야 자 뭘 강요할 수 있냐면 여기 봐봐 뒤에 일단 여기 as as 또 나왔어 as many as니까 뭐뭐만큼 많은 이거죠? 뭐만큼 많대? 원 빌리언 피플 원 빌리언 피플 빌리언이면 얼마야? 빌리언 숫자잖아 얼마야? 10억이죠? 그러니까 10억 명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가 그러니까 목적어야 일단 여기서 자 동사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보입니까?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 fal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강요하다 혹은 강제로 시키다 이 뜻입니다 다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약이 되는 식량 부족은 10억 명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리이브 떠나도록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집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그들의 집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2050년경에는 됐어 자 근데 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외원화에 대해 뭐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요롷해 Earth Institute 그냥 기관 이름입니다 대명사로 나와있지 대명사로 나와있으니까 해석하려고 댐비지마 그냥 고유명사 어떤 기관 이름인가 보다 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 기관이 또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야 A New York Based Aid Agency 요거는 외워나 Aid Agency 하면 구호기관 구호단체 혹은 구호기관 구호기관이면 뭐 말인지 알지? 도움을 주는 단체들 말하는 거야 자 뉴욕에 근거지를 둔 구호단체인 Earth Institute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야기된 식량 부족이 2050년경에는 10억명에 가까운 10억명만큼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됐어? 우리 집이 여기 구리야 우리 집이 여긴데 구리에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내가 계속 살고 싶어서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지 이거 딴 데로 가야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보세요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 봐봐 번호 나오기 앞까지가 번호 전까지가 이 글의 주제인 거지 됐어? 글의 주제가 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부족 됐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부족 자 1번부터 봐봐 이제 자 Hurtest Hit 여기 표시 먼저 해놔 Hurtest Hit 얘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있긴 하지만 주어 아니야 주격 보호인 거야 Maybe가 동사고 애프리카가 얘가 진짜 문장의 주어입니다 원래 문장의 여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주어 동사 보호여야 되는 거지 근데 얘긴 어떻게 돼 있어? 보호가 먼저 나오고 동주 순서로 나왔죠? 도치된 거야 보호의 도치라고 하는 거야 주격 보호가 원래는 문장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튀어나왔지? 그걸로 인해서 주어랑 동사가 자리 바뀌어져 있는 거 자 아프리카가 가장 심하게 Maybe Hit니까 타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됐어? 아프리카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콤마 위치야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 얘기야 그런데 아프리카는 Could lose 잃을지도 모릅니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뭘 잃을 수 있대 Two thirds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무슨 표현이야? 이거 분수인 거 알겠어? 몇 분의 몇이야? 이거 3분의 2야 3분의 2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에 3분의 2야? It's crop land니까 crop land이야 land는 땅이고 crop은 농작물이죠? crop land면 뭐겠어? 경작지 됐어? 경작지 농작물 키울 수 있는 땅만 얘기하는 거야 자 아프리카의 경작지 3분의 2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due to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래? desertification 사막화 사막화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막화는 occurs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뭐 할 때 land 땅이 loses 잃을 때 뭘 잃을 때 능력을 잃을 때 어떤 능력 만드는 능력 뭘 만들어? vegetation 뭐겠어? vegetation 식물 식물을 만드는 식물을 만드는 능력을 잃을 때 사막화가 발생합니다 됐죠? 그리고 또 뭐 할 때 사막화가 이루어져 turns 될 때 뭘로 될 때 당연히 into desert니까 사막이 될 때 식물을 만드는 능력을 잃고 사막으로 변할 때 사막화가 발생합니다 이 얘기야 됐지? 자 old or 뭔 뜻입니까? old or 하면 비록 뭐 뭐 읽지라도 자 비록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이 표시해놨도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야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기를 기대하다 이 뜻이야 자 비록 많은 과학자들이 클라이미 체인지 기후변화가 투 리졸트 인 리졸트 인하고 리졸트 프롬하고 구별해야죠 리졸트 인하면 뭔 뜻이냐 리졸트 인은 이렇게 두 가지다 리졸트 인이 나올 수도 있고 리졸트 프롬이 나올 때도 있어 인과 관계를 뜻하는 말이야 인과 관계가 뭐야? 원인과 결과란 뜻이지 자 전투사 프롬의 뜻은 다 알지 우리 이게 뭔 뜻이야 뭐뭐로 붙어란 뜻이네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와 결과로부터 원인이 나와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지 프롬 뒤에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럼 이 주어 자리에는 결과를 뜻하는 말이 나올 것이고 리졸트 인은 그거에 반대야 원인이 앞에 나오고 인 뒤에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리졸트 인 하면 그냥 통째로 외워 무엇을 일으키다 무엇을 일으키다 또는 무엇을 초래하다 이 뜻입니다 일으키다 초래하다 리졸트 프롬이면 뭐뭐로부터 약이 되다 됐죠?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자 비록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일으키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이거야 뭘 일으키길 바란데 more rainfall 더 많은 강우 rainfall 비 오는 거 말하는 거야 더 많은 강우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some areas 어떤 지역은 could experience 겪을 수 있습니다 뭘 겪을 수 있대? 드라우트 드라우트가 뭔 뜻이야? 드라우트 하면 가뭄이란 뜻이야 어떤 지역은 가뭄을 겪을 수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rainfall 강우가 비가 이즈 뭐뭐이기 때문이야 스프레딕 하면 이거 스프레딕이 뭔 뜻이게요? 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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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적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여기저기 흩어져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사막에서 비가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와봐야 비 오고 나면 금방 말라버리겠지 영양가 있어 없어? 그렇게 오는 비는 영양가 없죠? 산발적이거나 혹은 full 와 근데 어떻게 와? in consideration이니까 집중적으로 와버려 어느 한 곳만 집중해서 오는 거야 in some places 어떤 지역에서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 뒤에 맞아갈게 어떤 장소에서만 집중적으로 와 하지만 놓친대 others이니까 다른 지역은 놓친대 그럼 다른 지역은 놓친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와 안 와 안 온다 이 얘기야 그러다 보니 가뭄을 겪을 수도 있다고 됐지요? 자 having an adequate farming system 여기까지 자 adequate하면 적절한 적합한의 뜻이야 적절한 farming system이니까 농장체계 농장체계 됐어? 적절한 농장체계를 가지는 것이 helps 돕습니다 아까 했다 help 목적어 원형 나온 거야 투부정사 가능합니다 됐지? 적절한 농장체계를 가지는 것은 농부들이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뭘 극복해? 롱터럼 드라우트니까 장기적인 가뭄을 됐어? 답 3번이야 왜 3번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지금 지구온난화에 의해 약이 되는 식량부족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3번 봐봐 3번에 보면 3번에 보면 여기 가뭄이란 단어 나오지 이 앞에도 지금 가뭄이란 단어 나왔었지 그치? 똑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어? 내용이 이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지금 이 글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적절한 농장 시스템이 없어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량 부족이 생기는 거잖아 이해 됐어?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무슨 적절한 농장 시스템이 생긴들 날씨가 안 도와주면 식량 부족 계속 이어지겠지 그래서 뭔 말인지 그리고 가뭄하고 뭔 상관이야 가뭄하고 이런 농장 시스템이랑 이거 갈게 자 올소 또한 사막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워머 템퍼러셔 더 따뜻한 기후가 드로우 끌 때 뭘 끌어들일 때 습기를 끌어들일 때 무엇으로부터? 토양으로부터 습기를 끌어들일 때 됐어? 토양에서 습기를 다 빨아먹는단 말이야 맞다 뒤에 수확 있는 사람 누구야? 여기까지만 해